태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자력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늘 이겨야지 플레이오프 무조건 가는 거라 그리고 오늘 이겨야지 내일 쉬어서 슬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쉬어서 좋은 모양이에요? 네, 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일정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어요? 같이 모여서 경계를 보나요? 아니면 각자 집에서 보는 느낌? 그냥 각자 알아서 쉬어라. 아주 편안한 포상 휴가 같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현 선수 오늘 그야말로 레드불에 날개를 달아줘 정신처럼 카이사가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승부의 가장 관건이 됐던 포인트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카림, 카이사가 해카림이 먼저 박으면 카이사 같이 날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카르마 이속까지 해서 그냥 뚜벅인 오리아나 잡는 게 제일 게임에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리아나를 끊어내고 견제했던 것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사미라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태현 선수가 생각하는 사미라의 위치라던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도 사미라 좋아하는데 요즘 트리스타나도 많이 나와서 저는 트리스타나 상대로도 좋은 것 같고 카이사, 트리스타나의 살짝 아래? 그냥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른 것 같아요. 태현 선수가 사미라로 3승 1패, 가장 많은 승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카이사를 오늘 아홉 번째 카이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카이사 사미라, 선택권이 있으면 그래도 카이사다? 네, 카이사가 4기여성 아직까지는 그렇다. 그러면 카이사 오늘 플레이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매 한타마다 적진으로 먼저 막 들어가게다가 밀고 들어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일품이었는데 굉장히 체력이 적을 때도 막 폭발적으로 딜을 하시고 사실 원거리 딜러가 우리 팀에서 맨 앞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한탄때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딜링을 하시는지 좀 약간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저는 원거리 딜러여도 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이긴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대 수밖에 안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오늘 확정을 지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프레디프리온, 리브샌드박스, 농심레드포스 이 세 팀이 이제 지금 현재 DRX가 차지하고 남은 한자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태윤 선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가 올라올 것 같다? 좀 느낌이라든 이런 거 궁금하고요. 어... 느낌은 프레디프리온이 올라올 것 같은데 프레디프리온이 올라올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리브샌박이 다시 올라와서 또 이겨주고 싶어요. 원하는 팀은 리브샌박스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거였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날개를 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태윤 선수와 DRX 선수들인데요. 응원해지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좀 힘잡게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것 같은데 우승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승까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태윤 선수와 DRX 팀이 3연승 중이거든요. 2연승, 몇 승까지 연승 가능하겠습니까? 어... 1연승 어? 1연승 6연승 6연승까지는 이어가 보겠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좀 많이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RX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하겠고요. 자, 태윤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도 더 멋진 활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